바다로 오는 적은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도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해상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과거의 정신을 이어받아 방위사업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해상감시레이더2 도입에 적극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전합니다. 해안감시레이더2는 주요 해안과 도서지역에 설치돼 중거리 해상에서 이동하는 선박과 항공기 등을 탐지하는 레이더입니다. 미국 업체와 기술 협력 방식으로 생산되던 기존 감시레이더와 달리 해안감시레이더2는 LIGNX1이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자적 연구개발에 성공해 탄생했습니다. 기존 레이더보다 정확도가 높고 인접한 표적을 분리식별할 수 있는 탐지능력도 크게 향상된 해안감시레이더2. 레이더 안테나 외부에 보호 덕계를 씌운 레이돔 형상을 적용해 강풍과 태풍에도 중단 없이 운용이 가능하고 기존 장비보다 열과 충격에 강하며 전력 소모도 줄여 안정성도 높습니다. 또한 레이더에서 탐지한 자료는 정보 공유를 위해 해군전술 C4I 체계 등에 전송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우리군의 해상감시 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 14일 LIGNX1과 약 1,640억 원 규모의 해상감시레이더2 대량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생산되는 장비는 내년부터 해군에 순차적으로 배치돼 동서남해 전해역에 설치됩니다. 방위사업청은 해상감시레이더2의 독자적 국내 개발과 안정적 구축으로 우리군의 해상 분야 조기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주요 핵심 구성품도 국내 업체로부터 공급되는 만큼 방위산업의 활성화와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